난 빵상빵상 별에서 온 외계인이다. 나는 사람을 향하고 가야지. 어디 맛있는 사람 없을까? 엄청난 사람이다! 아, 아직 안 돼? 왜 저래? 나는 왜 저래? 이럴 때가 아니지. 빨리 도망가야겠다. 빨리 가! 왜 저래? 아, 일단 괴물을 떠설리긴 했는데. 어떻게 해야 되지? 김박사님한테 전화를 해봐야겠어. 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? 김박사님, 김박사님. 어, 김사랑군? 양이구나. 어, 김사랑양? 어, 웬일러. 어, 목소리가 왜 그래요? 지금 지구에 외계인이 나타났어요. 뭐라고요? 외계인에게 쫓기고 있다고?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, 검이에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아, 내가 그럴 줄 알고 20년 전에 그 외계인을 퇴치할 아주 비장의 무기를 만들어놨어요. 네, 저희 연구실로 오면 제가 주도록 할게요. 빨리 연구실로 방문하세요. 아니, 다친 건 없어요? 네, 다친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, 그런데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비장의 무기를 지금 꺼내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좋아요. 우선 이 통에서 이 통에서 이 통에서 숙성된 숙성된 조끼가 나오게 될 거예요. 그렇군요. 자, 보여드릴게요. 이 외계를 막아내는 조끼는 바로 이 관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, 화면 이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짜잔! 자, 이 조끼를 입으면 외계인이 도망가게 될 거예요. 자, 입으세요. 자, 이제 외계인을 잡으러 갑시다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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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어디 인간, 그 인간이 없나? 그 인간이 없나? 어, 저기 인간이 돼! 다른 거 많이 돼! 아, 배가 싫어하는 방탄이 아, Broadway 닭ont 야! 아멘